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 이슈입니다 아 또 한주 동안 뭐 잘 보내셨나요 부동산이 워낙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걱정들 또 이슈를 잡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이슈를 통해서 부동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 잘 대응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뭐 집 이슈 시청하시는 분들 뭐 계속 질문들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시장의 변화 정책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는데 역시 돈 버는 거에 좀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지 투자 쪽에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뭐 재개발들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 뭐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아파트의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고 또 전세 가격이 좀 그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소규모 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도 일정 부분 활성화하고 또 전세 가격도 안정화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연자께서 질문한 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집 이슈에서 좀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들 한번 보면요 그 석관동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 석관동이라는 지역에 모아타운 후보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번 방송에 저희가 그 오피스텔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쪽에 좀 관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돌거지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 석관동에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뭐랄까요 그 서울의 도심권 강남 여의도하고 좀 떨어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 그렇다 보니까 요런 데 재개발 또 빌라를 투자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주택자이긴 한데 세금에 대한 걱정들 요 부분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들 관련돼서 우선 전반적으로 그 석관동에 대한 지역들 요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자께서 좋은 답이 될 수 있도록 김예림 변호사 오늘도 정비사업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사연자께서 석관동 모아타운 후보지 빌라 투자하려고 하는데 1주택자면서 세금도 걱정도 하시고 또 서울하고 좀 중심부가 좀 떨어져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석관동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의 투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1억 대 투자처를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지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빌라 투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월 10일 대책에 따르면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들 그리고 이때 금액은 6억 이하여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과세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조정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그냥 보유를 하시면 그런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인 경우에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고르신 것 같은데 이 석관동이 보시면 이제 성북구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상당히 역들이 좀 한 3개 정도가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석관동 주변을 보면 장인유타운이라든가 이문휘경뉴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지금 개발이 완료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인프라들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청량리역이랑 상당히 가깝죠 그런데 이제 청량리역에 보면 GTX 노선들이 이제 개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청량리역까지 이제 신이문역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석관동에서 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럼 청량리역까지 이제 한 세정거장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량리역에 GTX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강남 이제 삼성역까지는 한 4분 정도면 청량리역에서 도착하고 여의도에서는 8분 그리고 서울역까지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교통은 좀 불편하다라는 평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돌고 지역이랑 석계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석관동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교통이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이제 개발이 진행이 많이 됐고 이문 휴경 뉴타운은 거의 끝났죠 이문 4구역 정도 아니면은 거의 뭐 지금 입주를 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 4천 세대 정도 공급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또 누리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문 휴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분양, 분양가만 보더라도 지금 평당 한 32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또 그 분양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높은 분양가 때문에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지금 뭐 1억대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주변 시세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상당의 투자 수익을 좀 누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점이 좀 보이네요 네 자 이 석관동이라는 것이 그 제가 저번주 그 돌고지용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석관동이라는 걸 이름 그 한자를 풀어보면은 원래는 그 돌고지 마을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강북에서도 가장 그 대표적인 노후불량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무연탄 저장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문역 쪽에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한때 겨울에 너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월동 창고로 좀 있었고 연탄 공장단지도 있었던 곳이죠 그만큼 뭐 지금 보면은 뭐 석탄가루가 한때는 너무 날려가지고 외출하기도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문역이 뭐 이 일대가 좀 폐역하고 나서 차량기지로 활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하고 분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민원들이 좀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안기부가 자리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는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주거지역으로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거기에 이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어떤 인프라가 좀 열악하다 보니 분양성이라든지 또 판매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그 개발이 좀 원활하게 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집실 땅도 그렇게 좀 부족했었던 것들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석관동이라는 곳에 미니재 건축 중심으로 개발들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소규모 개발 중심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제 노후불량 주택의 가로를 가로구역 그러니까 이 가로를 유지를 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전체로 보면 한 3천평을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가구 수는 한 20가구 정도만 되면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도 좀 적고 그래서 좀 이 지역 쪽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13개 정도 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을 다 하게 된다면 개발하고 나면은 이런 가로주택 사업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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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천 가구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그 아파트 촌으로 변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호재에 대한 그 얘기 언급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서울의 중심에서 조금 멀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를 활용을 해서 출퇴근들을 했던 그런 곳인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 지역들이 뭐 엄청 막힌다고 그러죠 서부간선도하고 동부간선도로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 이곳만 되면 출퇴근 시간에 가장 곤욕을 걷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발생되는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떤 지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는 지하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하 사업이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들마다 지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가까운 영등포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호재로 활용이 되고 있죠 지하로 하게 된다면 동탄의 그 경부고속도로 보면 지하 작업들하고 위에는 이제 공원으로 또 조성을 하면서 거기 녹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도시 계획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그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을 보면은 창동 차량기지가 있고 또 여기 구로의 차량기지들이 있는데 이 차량기지 같은 경우도 복합 개발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뭐 수서역을 비롯해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 기차들이 다니는 곳에 뭐 상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어메니티가 또 들어가고 뭐 백화점이나 호텔 그 다음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여가생활도 즐기고 소비도 하고 그 일정 부분 주민들이 갖고 있는 편익들 이런 것들이 증대가 되는 거죠 지방권 같은 경우도 대규모 쇼핑몰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만큼 그 지역의 이런 어떤 쇼핑몰을 비롯한 복합 개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택 가격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들의 이런 개발과 함께 소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이런 것들은 이 석관동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핵심 개발 사업이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